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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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악이 어떻게 되요? 마에스트롱, can I touch your hair? 그랬더니 마에스트롱도 가만히 이러고 계셔? 머리는 괜찮아요. 이게 가라야는 아니라 할아버지. 음악을 위해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대요. 절대로 다 가질 수는 없다. 어떤 걸 선택하겠니? 음악. 행복한 시간도 사람들 너무 좋아하더라 이런 것보다는 연습했던 대로 그 소리를 못 냈을 때 되게 속상해요.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은 거. 관중 없어도 좋아. 다시 가고 정말로. 혼자 해보고 싶어. 내 인생의 모든 것 중에 하나는 바꿀 수 있대요. 뭘 바꾸고 싶으세요?